안녕하십니까 유산화를 만나 행복한 여자 행복 바이러스의 이그잭 루비 디렉터 양수님입니다. 네 오 이제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입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입동인데 저 이제 오늘 아침에 돌아봤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었는지 이렇게 보니까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고 또 2023년도가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밥도 먹이겠다 따뜻하고 피곤하시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저도 퀴즈를 하나 내서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 있으시죠. 아들만. 네 저도 아들만 있어요. 아들만 둘이 있는데 아들을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논센스입니다. 네. 공부를 잘하면 나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 잘 버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자 정답 말씀해주세요. 손 들고. 자 돈 잘 버는 아들은 누구의 아들. 네. 장모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 제가 립밤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돈집 아들이래요. 사돈집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네. 우리 아들도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절대 전화 안 하다가 돈 필요하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 집중해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기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 록펠로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100% 공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공감하지 않나요.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런데 돈을 벌고 계신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많은 건강 또 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고 있는 이 모든 돈이 미래를 보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미래를 보장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저도 제 어릴 적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릴 적 꿈이 되게 소박했어요. 뭐냐면 엄마가 집에 있는 거. 엄마가 집에서 항상 학교 갔다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7남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랑 아버지랑 엄청나게 열심히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공부시키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커가는지도 모르고 부모님들은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명절날이나 돼야지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니까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어떻게 했냐면 왜 나는 부잣집이 태어나지 않았지? 난 가난하게 사는 게 정말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해도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인데도 그 가난은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릴 적에 그런 엄마가 없었던 그 부재중의 엄마가 없었던 게 되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픔이었고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절대로 일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잘 다니는 우체국을 그만두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우리 엄마 보는 것도 어려웠는데 저희 남편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늘 밤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맨날 바쁘대요. 할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돈 벌기는 그렇지. 쉽게 돈 버는 게 어디 있겠어. 그리고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직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거의 못 보고 거의 내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독박 육아를 했었고 또 경조사가 있어도 친정이나 시댁에 경조사가 있어도 늘 저 혼자만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정말 핏기도 없는 얼굴로 그리고 웃음기도 하나도 없고 정말 죽고 싶은 얼굴로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너무 놀랐어요. 저러다가 우리 남편이 아프면 난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이랑 난 어떻게 살지? 남편이 직장을 이루면 어떻게 살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공무원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면 공무원한테 시집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밥은 굶지 않는다. 여러분 밥은 굶지 않았는데요. 절대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늘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직장을 다녀도 내 인생이 바뀌던가요? 열심히 일을 하고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해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뭔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러면 직장인의 10명 중 7명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직장인의 10명 중 7명이고 7명은요 다 수입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두 번째는 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수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입이 더 필요하시죠? 네 맞죠. 그래서 알아봤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만치 않아요. 이 제과점 제빵 이거 하는 건 3억 정도 같은데요. 그리고 커피는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죠. 근데 제 친구 중에 던킨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던킨 하는 친구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던킨 하면 돈 잘 버냐고 물어봤더니 프랜차이즈는 창업주만 돈 벌게 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면 이 그 있잖아요. 그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사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하는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 건물이 아니면 절대 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인건비를 줄여라. 알바생을 쓰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바생이 연령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대요. 오시는 손님들이 달라진대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커피숍에 갔는데 주인이 앉아있으면 가고 싶지 않아요. 눈치가 보여요. 오래 앉아있으면. 그래서 알바생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인이라고 앉아있으면요. 오는 연령층도 젊은 분들이 하나도 안 오신대요. 그래서 알바생을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앉아있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커피숍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안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수제 첨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임대를 내고 알바비를 내고 그렇게 갈리비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프랜차이즈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냐. 내가 그러면 자영업을 하면 돈이 조금 들어보겠지. 싶어갖고 자영업을 또 알아보게 됩니다. 자영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백종원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집에서 맛있다고 우리 동네에서 누가 친구가 맛있다고 절대로 음식점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대중들이 먹는 음식과 우리 집 식구가 좋아하는 음식은 절대로 다르라고 그래서 함부로 했다가 식당했다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내가 음식을 잘하니까 식당을 해볼까 반찬을 잘 만드니까 반찬 가게를 해볼까 그리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 다들 커피숍을 하면 다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커피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동네 가면요. 투썸 바로 앞에 파스쿠치가 있는데 같은 주인이에요. 그리고 GS가 있는데 CJ랑 같은 주인이에요. 완전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독과점을 하고 있고 저희 또 파트너님 중에 이디아를 한 파트너님이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됐대요. 그런데 잘 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돈을 벌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영업을 하면 생존률이 진짜 1년 안에 65%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만나러 가면요. 정말 상담을 가면 뭐라고 하냐면 다 개인회생을 하고 그 다음에 파업신고 있잖아요. 파산신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돈을 빌려서 또 시작하고 또 없으면 또 돈을 빌려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생활이 되게 피폐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창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건 너무너무 현실 속에 어렵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전주에 갔더니 어떤 분이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3억을 들여서 프랜차이즈를 창업을 했더니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몇 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지고 있으면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빨리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죠. 커피숍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경치 좋고 아름다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다들 동경하지 않아요. 그죠. 막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매출에 걱정해야 되고 갈리비나 인건비를 걱정하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10%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5년 안에 장업을 했던 프랜차이즈가 했던 그것들을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퇴직 후 여러분들의 미래는 내 돈 안 벌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백세인생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벌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 부장님보다도 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열심히 돈 벌고 내가 열심히 벌고 성실히 버는 돈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누가 돈 벌었다고 누가 어디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거 사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퇴직하면 여러분들은 자 백세인생에 퇴직하면 뭐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50세가 되면 이제 여기서는 평균 퇴직이 50세라고 합니다.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취업을 또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돈은 작아도 된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길게 가는 거 이런 일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10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하고 50년 동안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신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 노후생활비 부부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243만 원이 적정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주위에 아이들을 출가하고 이제 또 손주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머니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 산후조리원비가 몇백에서 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할머니가 내준대요. 본인들이 내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내줘야 되고 유모차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데요. 여러분 243만 원을 가지고 그 유모차 해주고 남는 도로도 살 수 있으세요? 아니죠. 그리고 때때마다 손주에게 선물도 해줘야 되고 며느리에게 선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도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말 내가 문을 닫으면 안 되고 아파도 안 되죠. 출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물통수익이라고 해요. 내가 출근하면 출근해야만 이 돈이 나오고 또 출근해서 일을 해야만 이 돈이 나오는 이 수입을 물통수익 그리고 파이프라인 수익은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나와야 돼요. 자산이 나한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버트 기호사키가 사분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로잉 있죠. 봉급생활자. 이분들은 절대로 거의 대부분이 재정을 독립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셀프 인플로어는 뭐예요? 자영업자나 전문직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게 문 닫으면 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365일을 가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의사들도 가운을 벗으면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문직인데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가 있죠. 비즈니스 오너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구입하거나 그 다음에 구축을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구축하는 거는 전통적인 기업이죠.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완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입하는 거 프랜차이즈.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피자헛 같은 이 프랜차이즈나 스타벅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동네도 조그마한 동네거든요. 제가 사는 데가 충남 계룡인데 없는 커피숍이 없어요. 다 있어요. 정말 많은 커피숍이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커피숍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여기 보시면 인베스터 해가지고 투자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10억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1, 2천 갖고 주식 투자했다고 저 투자가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10억 정도를 굴리시는 분들이 투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기호사키는요. E하고 S 분면에 있는 분들은 재정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이 잡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퇴직한 후에도 무슨 일을 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 뭔 일을 다시 찾아야 된다.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가는 B와 I 분면으로 가시어야만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금 흐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수입이 있는 동시에 바로 지출이 돼요.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정도죠. 그렇죠. 들어오면 그대로 바로 돈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산층이죠. 대부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부채 이것도 융자로 대출로 사고 주택도 융자로 사고 학자금 융자로 받고 모든 부채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부채로 나가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아파트 당첨됐다고 좋아해요. 분양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문고리만 우리 집이에요. 화장실만 우리 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셔요. 네. 대출, 은행권을 다 대출을 받고 집을 사다 보니까 사실은 소유권이 저한테 그이 없는 거예요. 네. 문의만 저희 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현금 패턴이 다 지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들의 현금 패턴은요. 자산이 돈을 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저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출을 안겨주는 부채 대신 수입을 안겨주는 자산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자산이라는 것은 뭐 음반이라든가 책을 뭐 혹시 출간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된다거나 노래 뭐 이런 것들을 지적자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지적자산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안 갖고 계시다면 오늘 똑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폴 제인 필저죠. 이분은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위원도 하셨고요. 경제학자 그리고 다음 세대의 백만장자들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웰리스와 인터넷이 만난 직접 판매 산업은요. 여기서 백만장자들이 갖출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 자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네 네 네 초급 마케팅 제가 선택한 네 일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재정적인 자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을 내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플랫폼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플랫폼은 네 기차역 정거장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실어다 나르면서 돈을 버는 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쿠팡이나 뭐 배달아 민족이나 그리고 아마존 이나 여기들은 저 가상 무형 유형의 예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미션을 가지고 갑니다. 이분들은 유형의 네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연결을 해주면서 커미션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연결의 기회가 있는 곳에 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소비가 직업이 되는 일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네 뭐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시는 일이죠. 이 유산화의 제품을 먹기만 하도 소문만 내도 돈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누군가는요 쓰면서 그냥 지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어때요? 주머니 안에 돈으로 커미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은 그냥 돈만 쓰실래요? 아니면 쓰면서 돈을 벌어가는 일을 하실 건가요? 자 레버리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매달 한 대씩 자동차를 팝니다. 그러면 한 1년에 12대밖에 벌지 않았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요. 저처럼 파는 사람을 한 사람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면 열 번째 10개월 뒤에는요. 1024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팔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만들어가고 그 사람도 한 사람씩 만들어가고 그 사람도 한 사람씩 만들어갔을 때 이렇게 누적된 자동차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헬스백 100개를 팔 수 있겠어요. 100명이 하나만 먹어주면 되는 일을 가지고 유통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를 만나야 될까 믿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 보상플랜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기업의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재무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보상플랜이 공평한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택한 유산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가학자가 설립한 회사예요. 유는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유는 그리스도어로 진정한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철학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창립자는요 마이로맨치 박사님이신데요. 미생물학 박사이자 면역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셨는데요. 이거는 미국 유타주 솔크레이트 시티에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네 번이나 갔다 왔는데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고 오니까 정말 전달력이 말할 수 없이 높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보고 오니까 그 확신은 더 많이 차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잘못 적었는데 지금 30년 됐거든요. 네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2003년도에 네 한국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제가 아까 돌아간 여기에서 보시면 글로벌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별로 인지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뭐 아무도 없어요. 외국에 그런데 그 외국에 아무도 없었는데 제 파트너님들이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이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글로벌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외국에 사람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이 거기에서 외국에서 나오는 분들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수입을 갖다 줄 수 있다고 가능성과 수입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가려고 하는데 회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권리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속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불안하다면 제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재무제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재무제포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부채도 알 수 있고요. 그 회사의 어떤 재정상태 그리고 마인드 그다음에 원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주식시장에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식을 잘 아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산화는 어떻게 해요? 2011년도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무부채 회사입니다. 그리고 60배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믿을만 하죠. 그렇죠. 한국 직접판매 공제조합은요. 우리 보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암에 걸리거나 어떤 큰 병이 걸렸을 때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다. 여기에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 많은 내쫄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유산화는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20년 됐거든요. 서울 제 527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화는 성장 속도를 한번 보세요. 8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했죠. 코로나 시기에 성장한 회사가 있던가요? 대부분 다 마이너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화는 또 성장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바람 불 때 연날리라고 하고 베드롤 때 노조라고 하죠. 성장하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있으셔야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옥장판 파는 곳에 가서 나 일해볼 거야. 그리고 완전히 이 회사가 그냥 뭐 이렇게 전혀 완전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회사에 가서 나 일해볼 거야. 그리고는 일본 달면 돈 벌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죠. 네트워크 회사에 갔는데 야 너 먼저 와. 너 먼저 오면 너 제일 기뻘 거 보면 너 돈 벌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네트워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이 OEM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우리 회사는 50억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10년이 됐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저한테 이렇게 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몇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회사가 없어졌다고 부도가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던 인프라가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회사 이런 회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빠른 성장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내면의 아름다움 건강을 주는 뉴티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몸매와 그리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글린 다이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셀라비브 화장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 직접 판매 주요 제품 중에서는 첫 번째가 영양제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양제는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1위가 영양제예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왜 영양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왜 영양제를 만들어낼까요? 돈이 되니까 여러분은 네트워크를 할 때는 꼭 소비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매일 먹고 매일 없어지는 거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꾸준한 수입을 갖다주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 회사는 제가 그 암 땡땡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양제를 안 먹는 사람은 세제도 쓰고 또 다른 어떤 정수기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사람이 나의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승급하는데 세제를 좀 팔아달라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의약품 GMP를 인증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증을 갖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퀄리티가 높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승인하는 그런 어떤 GMP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제품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20년간 평가한 세계 유일의 비타민 비교 가이드 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유산화를 선택했거든요. 네 교보문고에 가서 살 수 있어요. 1999년도에 초판이 이루어졌고요. 4년마다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6판까지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유산화는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메달을 받았고요. 독성이 없고요. 별 5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대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믿을만 하죠. 제품은. 네 그리고 유산화의 연구팀 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150명 정도의 연구진 각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데 완전히 진짜 감동이었어요. 막 닭살이 오를 정도로 그렇게 감동이었는데 끊임없이 연구하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도 연구하고 내일도 연구하고 그리고 많은 연구비를 회사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회사는요. 기업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산화는 네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제품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 건강해질 수 있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기관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뉴트리션 제품인데요. 이거는 미국 의사들 편라메 그리고 캐나다 약전에 저희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능과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수한 제품력에도요. 굉장히 많아요. 700개가 넘는 수상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제3회기관에서 인증받을 만한 그런 제품 수상 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돼요. 부끄럽지 않는 제품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상플랜을 알아야 되겠죠. 좋은 회사를 만났고요. 좋은 제품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한테 돈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회원 가입을 합니다. 소비자 회원 프리퍼드 커스터머와 비즈니스 디스트리뷰터 해서 사업가형으로 두 가지가 처음부터 나눠집니다. 하다가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달라가거든요. 소비자는 저희와 똑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커미션은 가져갈 수 없어요. 디스트리뷰터는 BC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스타터킷을 구매하고요. 200포인트 이상이면 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유산화의 보상플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직급 단계 깊이가 없어요. 공정한 보상플랜이에요. 만약에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작하나 예전에 시작하나 차별이 있다면 이 사업은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감 없는 실적 이열을 가지고 있고요. 주별 후원수당 주정산 주지금을 하고 있고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한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산화의 보상플랜은 아홉 가지의 수입과 혜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매 수입은요.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격으로 사면 이것들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하고 있고요. 주별 후원수당 주실적 주지급을 하고 있어요. 올라온 실적의 소실적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별 후원수당을 이해하는 건데요. 바이너리를 저희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BC가 개설이 돼요. 200포인트를 먹고 쓰면 하나의 가게가 개설이 되는데 저는 A팀과 B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줘요. 왼쪽에 쓰는 포인트가 모두가 공유를 해줍니다. 똑같이 공유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오른쪽에 저를 보고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또 모든 포인트를 같이 공유를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팀으로 구축이 이루어지는데 계산은 어떻게 되죠?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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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나를 통해 다 같이 공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합이 좌측 실적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B는 200 200 200 이렇게 해가지고 우측 그룹 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 실적이 올라왔을 때 저에게 20%를 저에게 후원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좌측에 600포인트 그죠? 600점 곱하기 20% 후원수당이 되는 거고요. 자 1150원으로 고정한율 1150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200포인트는 다음주로 2월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가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3개의 가게로 시작을 해볼게요. 세제의 3개의 가게는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가게와 3개의 가게는요. 자 1번은 똑같습니다. 2번 3번이 똑같이 아까 1번과 같이 나눠져요. 그룹으로 오른쪽 왼쪽 3번의 오른쪽 왼쪽 점수가 올라와서 작은 점수의 20% 1150원으로 해서 저희 수당이 되고요. 3번도 똑같이 오른쪽 왼쪽이 나누어지고 20% 작은 점수의 20%를 저를 주는데 1번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데 중복 매출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에서 올라오는 좌우측의 점수가 합이 되고 3번의 좌우측의 합이 1번으로 다시 우측으로 올라와서 저에게 작은 점수 20%가 저희에게도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하나의 가게는요. 어떻게 해요. 120불이었는데 3개의 가게에서는 240불에 돈을 받아가요. 하나의 가게와 3개의 가게는 2배에서 3배의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수원수당 이거 자세한 거는 모시고 온 스폰서님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라비브 보너스가 있죠. 디스트리뷰터가 있는 분들이 프리퍼드 커스터머라고 해서 이분들이 첫 구매하는 화장품 셀라비브를 구매하시면 20%를 특별 보너스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그리고 평생 매칭 보너스는 이거는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고 8주 이내에 4명을 후원합니다. 소비자도 괜찮고요. 사업자도 괜찮아요. 4명을 후원하고 1600포인트가 되면 나는 매칭 보너스 자격증을 딴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을 따는 거죠. 운전면허증 없으면 운전을 못해요. 저희들도 보너스를 받으려면 보너스 자격증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저는 매칭 평생 매칭 보너스를 땄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개한 사람 있죠. 이분이 똑같이 8주 안에 4명 이상을 후원을 하고 1600포인트를 하면 최대 15%를 내가 이분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모든 걸 가르쳐줬다고 회사에서 저에게 15% 최대 15%까지 줍니다. 만약에 이분이 100만원을 벌면 15만원을 주고요. 천만원을 벌면 저한테 150만원을 들어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네가 이 일을 계속할 때까지 줄 거야. 그리고 사람에 관계없어. 일을 하는 동안 100명이든 200명이든 만들어. 그리고 그분은 후원해. 그러면 그분에 대한 최대 15%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꼭 따셔야 되겠죠. 평생 매칭 보너스는 내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유산화에 이것 때문에 이거는 특허받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특허받은 거예요. 유산화에서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5천점 5천점 하나의 가게에서 5천점 5천점이 되면 맥스아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맥스아웃이 되면 나는 놀아도 되죠. 5천점이 올라오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너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려면 일을 해. 가게를 더 줍니다. 하나의 가게당 두 개를 더 주는데 저는 그 가게를 누구한테 가느냐 파트너의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밑에 가서 아래에 가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죠. 네. 저도 수입이 생기지만 저도 파트너를 도울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저도 또 일본의 가게까지 같이 중복 매출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수입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산화에서는요 스폰서가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일이에요. 어디에 가서 사장님이 직원이 되는 거 봤어요? 직원이 사장님이 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유산화에서는 스폰서가 영원한 스폰서가 아닙니다. 저는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파트너가 되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때 탄탄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다이아를 하셨대요. 다른 회사에서 다이아몬드까지 갔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데요.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라인이 무너져서 일을 하지 않는데 라인이 무너졌는데 왜 일을 하지 않으세요? 다이아까지 갔는데 근데 유산화는 네.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스폰서가 파트너 밑에 가서 같이 구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라인은 정말 뿌리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본질은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깊게 뿌리를 내렸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유산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주문 자동주문 맥스아웃 제도 이거는요. 하나의 가게에서 자동주문 오토 맥스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동주문이 5,000, 5,000이 되면 250점을 더 줘요. 이게 1년에 얼마인 거 아세요? 1,500만 원이더라고요. 한 가게 두 개 가게 되면 3,000만 원을 내한테 더 줘요. 후원수당 빼고 보너스로 세 개 가게 되면 4,500만 원이 더 와요. 여러분들이 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매니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매니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그러면 너에게 보너스로 더 줄 거야. 저는 놀랐어요. 저는 그냥 맥스아웃을 받구나 수당을 받구나 했는데 1년 치를 보니까 1,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럼 두 개가 되면 어떻게 해요? 3,000만 원 여자들 대부분 우리가 주부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려면 한 달이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해도 200만 원 받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동 주문 맥스아웃 하나만 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리더십 보너스죠. 네. 골드 이상에게 주는 보너스 직급 보너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후원수당의 3%를 분배하는 특별 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골드가 되면 주에 20 루비가 되면 어떤 조건을 맞추면 루비가 되면 내 한 주에 60 에메랄드는 한 주에 120 아 맞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한 주에 200 이렇게 또 보너스가 붙기 시작합니다. 유산화의 어떤 보너스는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죠. 저희 유니스타즈에서도 많은 분들이 엘리트 보너스를 받았고요. 저희 스폰서님도 받으셨어요. 이 엘리트 보너스 1위에서 60위까지 분기당 1%를 지급하는 거예요. 후원수당 1%를 분배하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 여행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가 여행이 좋아했는데 제가 유산화에서 주는 여행을 가지고 너무나 정말 여행에 대한 어떤 질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여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화를 통해서 여행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특별 나요. 남달라요. 꼭 가보시기 바라겠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100만 천만 원을 벌어도 2천만 원을 벌어도 하나의 가게에서는 100포인트 20만 원 정도 먹고 쓰면 되고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두 개 이상의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 200포인트 먹고 쓰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천만 원을 벌든 5천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여러분들에게 조건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많이 버는 만큼 내가 많이 해야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한 게 없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저한테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저한테 수입을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브레인드를 체인징 하시면 되겠죠. 그죠. 홍삼을 유산화로 샴푸를 유산화 샴푸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안 쓰던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쓰고 있던 것들을 유산화로 바꾸시기만 하셔도 여러분은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을 내가 하는 일은요.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제습기를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너무 제습기를 사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제습기 너무 좋아. 꼭 사야 돼. 제습기 진짜 좋아. 이렇게 하면서 제습기 되게 많이 샀고요. 또 건조기가 너무 좋아서 썼는데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건조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때문에 건조기 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내가 써봐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공유가 돼요. 써보지 않고 공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써보고 느끼시고 내가 좋은 점을 알리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은요. 내가 하지 않아요. 연구하고 개발하고 유통하고 나한테 수입을 줍니다. 회사에서 모든 것 다 해줘요. 우리는 활용만 하면 돼요.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플랫폼 연결만 해주시면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수입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가입을 하시고요. 제품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하시고 소개하시면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하시고 팀 구축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한계없는 수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유산화를 선택해서 얻은 거 저는 너무 많았어요. 건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도 있었고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님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유산화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잃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만든 나의 새로운 인생은요. 예전과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파트너들이랑 골프도 치고요. 미국도 다녀오고 제주도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좋은 멋진 인생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파트너님들이랑 이렇게 60대 복고풍으로 이렇게 놀고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즐겁게 여행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무 있었으면 좋겠죠. 따도 따도 계속 열리는 돈나무 써도 써도 계속 채워지는 지갑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산화가 만들어집니다. 매주 평생 증가 상속해집니다. 상속세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존 록펠러 너무 좋아하나 봐요. 또 존 록펠러 가 나왔습니다. 나 혼자의 100% 노력보다 다른 100명의 1% 노력으로 돈을 버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죠. 헬스팩 천명에게 내가 못 팔아요. 천명이 하나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레버리지를 당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하실 건가요? 해야죠. 그죠? 네. 우리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다른 일을 찾고 있다면 꼭 유산화를 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유산화로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산화가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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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